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6시에 좀 저녁 6시에 원래 방송하잖아요 정규 원래 방송시간이 그거 좀 지킬려구요 어 그래서 별 이유는 없구요 이제 그렇게 할라구요 어 이거는 살뿔을 아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왜냐면 어차피 그날 급속할거란 말이에요 아끼고 그래 아끼자 아끼고 급속하고 만약에 정신자극 비룡을 하면은 살뿔을 쓸 수가 있어서 선데미 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보여주겠다 저도에게 존경하겠다 오케이 오늘 몇시까지 방송하심 어 요게 아마 막판일거 같습니다 오늘은 요게 막판 컴퓨터 아직 안쌌어요 나 커말못이라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봐야될지 모르겠어요 얼방인가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보죠 여기서도 어비로 쓰면은 웬만하면 얼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코인증은 없어졌습니다 얼방 아 템포네요 우와 야 이걸? 아 이거 크다 이거 제발 차라리 차라리 아 거기서 있네 아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아 그래도 지금 어라 빠졌고 어라 비작 신화 빠졌어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 어라 비작 신화 빠졌기 때문에 스펠이 없어서 저 비룡하고 나이사를 교환해야 될 거에요 오른쪽에서 뽑았죠 지금 비작비작 이제 진짜 진짜 없어 비작비작 다 썼으니까 아 화염포 맞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차라리 연포를 여기서 빠지죠 연포를 여기서 뺍시다 연포 있으면 여기서 뺍시다 역전할 수 있겠다 환영복제 이딴거만 안 나오면 됩니다 망령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정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나마 다행 명치에 힐을 하면은 너무 지금 카드가 없어서 아쉽지만 지구정 하나 더 뽑아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살 뿌 살 뿌 좋다 지구정 하나 더 지구정 하나 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좋았어 안 좋은거 안 좋은거 그렇지 그럼 한입 아 제발 또 오른쪽 쓰지 말라고 오른쪽 뭔데 오른쪽 뭔데 삼포 뭔데 아 비작 아니 뭐 비작이 세 개야 장난하나 안 맞아요? 안맞아요? 좀 아프긴하다 아 피드 잡았다 피드 잡았다 여러분 피드를 뒤져 잡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피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 염구 두방맞고 죽으면? 딱 염구 두방각이긴 한데 아 설마 아니겠지 아아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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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그님 잠깐만요 오케이 하 라그님 진짜 라그님 벌먹기 있습니다 제가 식사거리 드렸거든요 예 라그님 벌먹기 아니면 뭐 누더기도 좋습니다 예 나이서 빠져서 이미 안되요 아 과학자 뭐야 뭔데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라그님 여기 벌먹기 말구요 여기 수액괴물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 예 그렇습니다 요거 요거 한대만 딱 왼쪽 그렇죠 아이 좋아요 라그님 혹시 라그님 짱이었어 좋아 좋아 안녕 안녕 찹찹 자 로드가 들어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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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아직 지구장 한장밖에 안 빠졌거든요 힐 하나 있고 박사홈 하나 있고 박사홈 하나 있고 자군요포 두장인데 일단은 자군요포가 나오는거 보다는 딴게 나오는거 죽고 좋았어 일단 피드 잡았고 아이 자군요포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올거면은 어? 일단 1대1입니다 1대1 예 지금 이래도 염구 염구 업일이면 죽어서 지금 계속 얘가 올려야되요 자 오른쪽에 서수습생 여기다가 뭐 쓰는 어 뭐야 어 염구 어디야 오우 자 염구 하나 날라왔습니다 수습생파였고 자 여기서 차라리 박사홈 금속속장 오케이 인정 금속인정 숲수 그렇지 인정 응 안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됐죠 좋았어 그 다음에 지구정이 지구정이 제일 낫겠고 지구정으로 힐한 다음에 박사홈 자 염구 한장 남았습니다 비작은 다 빠졌구요 아 두장 썼어요? 아 진짜로? 한장인줄 알았는데 자 가져왔어요 역전강 나옵니다 아 맞네 두더기 하나 썼구나 그러네 그러네 두개 다 썼네 그럼 남은게 이제 비작도 다 썼고 신화 하나 썼고 신화 두개 되길 수도 있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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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젠가 다 싹 다 싹 뭔데 얼음화살 좋아요 얼음화살 여기 빠지는거 나쁘지 않죠 예예 자 자연의 군대 뿅 아 타오리선 아 설마 불작 쓸까? 이거 지금 야포 한 다음에 저거 때려 한 다음에 명치하고 타오리선을 하면 되는데 설마 불작 쓸까? 라그도 쓰는데 그죠? 라그를 썼기 때문에 불작을 안쓸거란 말이야 아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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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그를 썼기 때문에 불작을 안쓸거에요 라그도 쓰는데 불작도 쓴다고? 아니야 그럴리 없어 안전하게 가자 괜히 쫄린다 쫄린다 쓸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그도 쓰고 불작도 쓰는 사람 있을 수 있어 괜히 만들지 맙시다 그냥 이래도 똑같아요 물론 야포 쓰고 딱 잡고 이렇게 때리면은 더 패드가 강하긴 하지만 이래도 괜찮아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릅니다 때리고 자 여기서 나오는 카드는 숲에서 오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뚜두뚜뚜뚜 뚜두뚜 에이 설마 불기둥 있겠습니까 오 처음에 설마 지금 대수임만 아닌데요 어? 다른건 뭐 나쁘지 않아요? 아아 대족장님을 위하여 잘 버티는데 하지만 너의 HP가 지금 좀 예사롭지 않니? 너의 HP가 자군 연폭하기인지 알았는데 자군이 안나왔군 자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킬 가겠죠 야포 쓰면은 와 이걸 비볐다 진짜 다 비볐다 이거 여기 비빔빨 어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저거 나오면 또 몰라 막 얼음회오리 막 이런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어? 불이작 이런거 나오면은 내가 질 수 있는 확률이 여기서 얼에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막 불이작 뭐 용수? 자 왼쪽을 죽이네요 자 나와라 자연위군대 진짜 안나온다 진짜 어? 진짜 오지게 안나오고요 야 이거 진짜 안전하게 가자 이거 정리하고요 네 네 허어 히유 아 귀엽네 훈내기 기술자 이러면 질 수가 없지 불이작 필요도 없고요 야 진짜 질 수가 없다 안전 그 자체다 불기둥? 불기둥 마냥 있어서 쓴다고 해도 자군이 아프면 되죠 아직 저 박사범 남았구요 자 화염폭 뭐야 이걸 지금 욕심내려고 지금 잡을라고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헤헤헾 호호 잡아볼려고 한거죠 헤헤헤헿 소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아 이거 사이버린 겨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